이 질문 이후에는 북한이 이성적인 비이성적인 정권이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. 북한이 원비어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이런 질문이 나왔고 문 대통령의 답변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북한이 원비어를 죽였다고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. 하지만 원비어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북한이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. 정재웅 기자였습니다.